국내 서점 YES24가 온라인 서점 최초로 자체 간편결제 시스템인 세이페이를 선보인다고 밝혔습니다. YES24 세이페이는 본인 명의의 카드를 등록한 후 결제 비밀번호 6자리만 입력하면 쉽고 빠르게 상품을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요. 국내 8개 사의 신용카드를 등록할 수 있으며 법인카드, 기프트카드, 해외카드는 이용대상카드에서 제외됩니다. 웹기반으로 별도의 앱 설치 과정 없이 PC와 모바일에서 모두 사용 가능하며 세이페이를 통해 YES24에서 도서 결제 시 문화비 소득공제 혜택도 챙길 수 있습니다. YES24는 세이페이 시스템 도입을 기념해 실속 있는 이벤트도 마련했는데요. 8월 5일부터 세이페이에 처음 가입하고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등록한 고객들에게 YES포이트 3,000원을 선착순으로 지급합니다. 김석환 YES24 대표는 YES24 고객들의 편의성을 높이고자 자체의 간편 결제 서비스를 선보이게 됐다며 세이페이가 안전하고 편리한 결제 서비스를 넘어 합리적인 서비스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양한 이용 혜택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